미국 텍사스주 동북부 지역에 허리케인급 폭풍이 몰아쳐 곳곳에 전력시설을 파괴하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. 미국의 정전현황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미 중부시간 기준 28일 오후 4시 텍사스 델러스 카운티 32만 3천 가구를 비롯해 콜린 카운티 4만 8천 가구, 덴턴 카운티 3만 6천 가구 등 텍사스 내 총 105만 가구가 정전된 상태입니다. 정전 피해는 텍사스 동북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. 같은 날 새벽 델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관측된 바람의 속도는 시속 124km에 달했습니다. 델러스 카운티 당국은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번 정전이 며칠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